크리스마스 시즌에 듣는 세계의 감동실화 우리의 인생에는 우여곡절 가운데에도 실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18세기의 작곡가 헨델의 이야기로 그가 가장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폭풍가도 같은 열정으로 작곡해낸 섬가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극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긴 일은 백화점에 근무하던 필자가 초라한 한 여자의 행복을 마주하고 묘한 전율을 느꼈던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운명이라는 것 이 이야기는 목숨을 건 선행이 어느 날 운명이 되어 찾아온 극적인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그 해의 산타클러스는 어느 작은 공항에서 벌어진 예기치 못한 사건 속에서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현행 곳은 샘터사, 역근위는 우천석입니다. 그럼 먼저 2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탄생을 그린 헨델과 메시아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헨델과 메시아 1741년 런던의 겨울밤 어두운 거리 구석을 지친 모습으로 갖는 노인이 있다. 꾸부정하게 굽은 허리, 처진 어깨 노인은 이따금 터져 나오는 심한 기침 때문에 한동안 걸음을 멈추곤 했다. 조지 프레드릭 헨델 그는 지금 저녁 산책 중이었다. 그렇듯 허름한 차림새에 초라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건 다만 겉모습일 뿐이었다. 지금 그의 마음 속은 마치 용광노 속과도 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난 날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과 현재의 시면처럼 깊은 절망감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전쟁터처럼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40여 년 동안 영국과 유럽 일대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려온 작곡가였다. 새로운 곡이 발표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뜨거운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귀족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그를 총애했다. 왕실에서도 그에게 온갖 명예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처럼 안타까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경쟁자들 때문이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동료 작곡가들은 핸데레 오페라 공연장에 폭력배드를 동원하는 일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그의 공연은 매번 엉망진창으로 망쳐지길 수였고 결국 극장들은 더 이상 그의 작품을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모진 음모와 회방 속에서 핸데레의 명성과 인기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지금은 그날그날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고만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년 전엔 뇌출혈이 일어났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다. 걷기는커녕 음악적 영감이 떠오를 때도 손을 움직여 음표 하나 그릴 수가 없었다. 의사들은 그의 재기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만큼 병세는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생에 대한 그리고 음악에 대한 핸데레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는 의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핸데레는 독일의 악스라 샤펠이라는 온천장에 가서 목욕을 했다. 한 번에 3시간 이상은 온천물 속에 있지 말라고 의사들은 경고를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9시간 이상씩을 물속에 들어가 있곤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신기하게도 병세가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기력한 근육에 힘이 붙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끔 되었다. 재생의 환희 그는 끓어오르는 창작렬에 도치되어 연달아 네 편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갈채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열렬한 후원자 캐롤라인 여왕이 작고한 뒤로부터 상황은 다시 나빠졌다. 겨울의 혹한이 휘몰아쳐왔다. 얼음장 같은 극장에 손님이 들리 없었다. 공연은 속속 취소되었다. 수입이 점차 줄어들면서 반대로 채무는 날이 갈수록 쌓여갔다. 덩달아 창작의역도 감태되었다. 핸들은 지쳤다. 이제 69개를 바라보는 나이였다. 가진 고난이 그를 더욱 늙고 지치게 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갖지 말자고 스스로를 위안해야 될 지경이었다.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핸들은 저녁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산책을 나서곤 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마치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손짓해 부르는 것만 같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둑하고 인적 없는 길을 핸들은 천천히 걸어갔다. 저편 어두운 하늘과 교회의 첨탑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발을 멈추었다.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느님 어찌하여 저에게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저를 내버리게 만드셨습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음악 창작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핸들은 뱃속 깊숙이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밤이 깊어서야 핸들은 한없는 슬픔 속에 초라한 숙소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소포 한 덩어리가 놓여있었다. 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포를 풀었다. 내용물은 성가곡 오라토리오의 가사 한묶음이었다.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 라는 서명이 들어있었다. 핸들은 그 가사 뭉치를 훑어보며 투덜거렸다. 웃기는 친구로군. 이름도 없는 시인 주제에 모멸감이 앞섰다. 핸들은 동봉한 편지를 읽어갔다. 친애하는 핸들 선생님 이 가사에 붙여 작곡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게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핸들은 다시 한번 분통을 터뜨렸다. 뻔뻔한 녀석. 제까지 놈에게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핸들은 사실 그다지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가짐은 있었으나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라 주변에서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오페라 대본도 아니고 겨우 성가 쪼가리를 보내면서 작곡을 하라니 불쾌한 기분으로 오라토리오의 가사 원고를 뒤적거리던 핸들의 눈이 커졌다. 묘하게 가슴을 찔러오는 대목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구절이었다. 핸들은 알지 못할 친근감 속에서 원고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그는 하느님을 믿었도다. 하느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마치 영혼이 있어 구구절절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 말 한마디 글자 한 자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빛나는 것 같았다. 핸들은 빠져들듯 원고를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현명한 지도자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도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순간 핸들은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전율에 부르르 어깨를 떨었다. 옛날 한때의 정열이 다시 불부터 오르고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잇따라 샘솟아나는 중이었다. 핸들은 황급히 펜을 찾아들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마구 휘갈겨 채보하기 시작했다. 무수한 음표가 놀랄만한 속도로 우선지를 메어나갔다. 다음날 아침 아침 식사를 드려오던 하인은 책상 위에 엎드려 정신없이 창작에 몰두하는 핸들을 발견했다. 그는 날이 밝아 아침이 된 것도 곁에 누가 들어와 있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 좀 들고 하십시오. 몸이 축나시겠습니다. 충성스러운 하인의 건의로 빵을 집어들긴 했으나 핸들은 빵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연신 손으로 부스러뜨려 마릇바닥에 떨어뜨리곤 했던 것이다. 핸들은 정말 신들린 사람 같았다. 정신없이 악보를 적어나가다가는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방 안을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서성거리기도 했다. 때로는 팔을 쳐들어 허공을 후려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일찍이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훗날 핸들의 하인은 이렇게 당시를 회상했다. 나를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눈에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서 하느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고 소리치기도 했지요.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닌가 더럭 겁이 날 정도였다니까요. 핸들의 광적인 망하 상태는 무려 24일간이나 지속되었다. 그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쉬지도 않고 무섭게 창작에만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마침내 기진맥진해 침대 위에 나가 떨어졌다. 책상 위에는 메시아의 악보가 마구 흐트러진 채 놓여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가 그렇게 세상에 선을 보인 것이다. 핸들은 혼수상태에 빠져 계속 14시간을 잤다. 겁을 집어먹은 하인이 의사를 불렀다. 그러나 핸들은 의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러고는 빨리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외쳤다. 굶주린 들짐승처럼 핸들은 햄덩어리를 꾸역꾸역 씹어 삼켰다. 또한 맥주를 한없이 들이켰다.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친 그는 식탁에서 물러나 앉아 파이프에 불을 당겨 물었다. 그러고는 막 도착한 의사에게 살짝 웃어보였다. 선생님 나와 더불어 유쾌한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몸 여기저기를 쿡쿡 찌르고 툭툭 두드리러 오셨다면 돌아가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나는 멀쩡합니다. 런던에서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핸들은 메시아를 가지고 아일랜드로 갔다.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는 데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공연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은 자선사업기관으로 보내졌다. 헨델은 훗날 말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블린으로 간 헨델은 두 곳의 합창단을 하나로 합쳐 맹렬히 연습을 시켰다. 초연날이 가까워졌다. 소문을 접한 더블린 시민들은 점차 흥분으로 들텄다. 입장권은 단기간에 매진되었다. 좌석을 더 만들기 위해 부인들에게는 당시 여자들이 치마폭을 벌어지게 꾸미는 데 쓰던 버팀대를 쓰지 말 것이 남성들은 칼을 차지 말고 입장할 것이 요청되었다. 1742년 4월 13일 공연 몇 시간 전부터 군중이 극장 앞에 장사진을 쳤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더블린에서의 초연이 진행되는 동안 극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될 때 구강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청중이 그를 따라 모두 기립하였고 합창이 다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 이 사건은 전통으로 이어져 오늘날에도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면 모든 청중이 일어서서 경청을 하곤 한다. 더블린의 성공적인 공연 소식이 알려지자 런던 시민들은 하루빨리 이 작품을 듣게 되기를 원했다. 핸들이 살아있을 동안 이 곡은 해마다 공연되었다. 그리고 그 수입은 모두 파운들링 병원으로 갔다. 핸들은 앞으로도 이 작품의 수입을 계속 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유언했다. 그 뒤로도 많은 고난이 핸들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핸들은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며 그의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그러나 핸들의 정신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1759년은 핸들이 74살이 되던 해이다. 4월 6일 저녁 그는 메시아 공연장에 참석해 있었다. 나팔소리가 울리리가 시작될 때 그는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비틀거렸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며칠 뒤에 그는 말했다. 성 금요일에 죽고 싶다. 4월 13일 몇 해 전 메시아가 초연되었던 바로 그날 자신의 소원대로 핸델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창작 정신은 메시아를 통해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런던의 엘버트홀에서는 해마다 성금요일에 메시아가 공연된다. 이는 부활절 축하 행사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이다.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핸델은 온 세상을 비치는 햇불 메시아를 이 세상에 남겨놓았던 것이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노래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동안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 있는 동안 핸델이 남기고 간 인간 정신의 승리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생긴 일 16살때 울워드 백화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하루가 내 근무 시간이었다. 울워드라는 간판이 크게 걸린 낡은 2층 벽돌 건물 그 백화점은 요즘도 그 거리 중심가에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다. 물론 건물 내부를 새롭게 바꾸긴 했다. 그 시절 내가 일하는 판매대 한쪽 끝에는 각종 양말이 가운데에는 색색 리본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커다란 노스의 금전 출납기가 놓여있었다. 숫자판의 버튼을 누르면 서랍이 덜커덕 튀어나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배를 얻어맞기 일쑤였다. 반대편에는 추금기 판들이 줄지어 진열되었고 그 뒤로는 휴대용 추금기들도 놓여있었다. 루이스 부인과 나는 한조로 일을 했다. 태없는 안경을 쓴 그녀는 새치가 성긴 머리를 언제나 위로 틀어올리고 있었다. 몇 번씩이나 내 이름을 일러주었는데도 그녀는 언제나 나를 예라고 불렀다. 예 저 추금기 판들 좀 정리하렴. 또는 예 잔돈 좀 받고 올래 하곤 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기분 나쁜 것은 예컨대 방금 진열대 먼지를 털어낸 것만 이런 식으로 짜증을 부릴 때였다. 예 이게 뭐니? 좀 더 깨끗이 할 수 없니? 하지만 매장 안에서 가장 깨끗했던 곳은 우리 판매되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다. 루이스 부인이 내게 경고했다. 예 여태까진 수월했지? 하지만 두고보렴.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곧 알게 될 테니까. 그 경고는 실로 허튼 소리가 아니었다. 매일 오후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려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마치 굶주린 짐승떼처럼 나를 향해 끝없이 달려와서는 서로 밀고 밀리며 실랑이 하며 다투며 싸우듯 정신없이 물건을 사가곤 했다. 몇 번씩 되돌아와 물건을 더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았다. 루이스 부인은 추근기를 틀어놓고 추근기판과 리본을 팔았고 나는 색색가지 양말들을 팔았다. 이러한 북새통 속에서도 나는 희망과 기대에 들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학교 졸업반이 주최하는 무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의 파티는 전통적으로 세인트 루이스의 고급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졸업반 이외의 학생이 무도회에 초대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속했는데 바로 내가 이 모임에 초대받은 것이었다. 그것도 졸업반 회장의 파트너로서 말이다. 그뿐인가 그는 최신형 시보레 차를 가지고 있는 잘생긴 학생이었다. 그날 밤에 무도회를 위해 나는 백화점에서 함께 일하는 린다와 조의 조언을 구했다. 그래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어깨끈이 없는 붉은 벨벳 야예복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한 달 급여를 몽땅 털어야 하는 값비싼 옷이었다. 마침내 기대하고 고대하던 24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길 건너 양장점으로 갔다. 잔금을 치르고 옷을 찾아와서는 린다에게 부탁하여 빌려온 털코트 옆에 고이 걸어놓았다. 빨간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진주 귀걸이와 가짜 손톱을 구두 한쪽에 숨겨두었다. 파티에 참석할 만반의 준비가 완벽히 갖추어진 셈이었다. 그간 몇 주일 동안 저녁 8시 30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만은 특별히 6시 30분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다. 내 파트너는 그 시간에 맞추어 백화점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새로 상반한 시보레를 타고 말이다. 린다와 조가 나를 도와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으므로 충분히 시간에 맞춰 나갈 수가 있을 것이었다. 별다른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오늘 오늘 저녁 미운 우리 새끼가 우아한 백조로 변하듯 빨간 벨벳 야외복으로 한껏 멋을 낸 나는 백화점 밖으로 품위있게 걸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파트너가 문을 열고 서서 기다리는 시보레에 우아하게 오르리라. 나의 아름다운 자태에 놀라 수근거리는 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오후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날은 손님도 별로 없었다. 때문에 오후가 더욱 지루하기만 했다. 루이스 부인이 말했다. 뭐 벌써 24일인데 아직 선물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없겠지? 어쩌면 오늘은 6시 반이 되기 전에 문을 닫을 지도 모르겠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 왔다. 시간이 참 더디게만 느껴졌다. 마침내 우리 판매대 앞에 있는 시계가 6시 20분을 가리켰다. 메리 크리스마스 얘야 그만 집에 가자. 루이스 부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말투만 보면 그녀는 마치 백화점 주인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부인. 그래 정리하고 너도 들어가렴. 마침내 그녀가 먼저 퇴근을 했다. 분위기를 보니 다른 판매대의 사람들도 모두 금전 출락기를 열어 돈을 헤아리고 있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퇴근 준비를 서둘렀다. 그날의 매출액을 바삐 계산하며 무심히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손님 한 명이 막 들어오는 참이었다. 마지막 손님 이었다. 설마 나한테 오는 것 아니겠지? 은근히 겁이 난 나는 이렇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여기로 오지 마세요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면 쫓아버릴 거야. 나 지금 무도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밖에 내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불안한 마음에 손으로는 그날의 매출액을 헤아리면서 한편으로는 견눈질러 그 손님을 계속 살폈다. 젊은 부인이었다. 그런데 맙소사 나의 간절한 마음에는 아란 것 없이 그녀는 자꾸만 우리 판매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 마지막 손님은 마침내 망설이는 걸음걸이로 우리 판매대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모른척 남은 잔돈을 헤아리는 데만 열중했다. 일부러 말이다. 그녀는 서성거리며 내 주위를 끌려 하였다. 하지만 나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못 본 척 했다. 그러기를 얼마간 마침내 그녀가 조그만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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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 이 양말 얼마죠? 그녀 또한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다. 결국 내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에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정가표 있잖아요. 39센트 일 거예요. 아 이보다 좀 싼 건 없나요? 29센트 짜리 있어요. 나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짧게 대답했다. 시계는 6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럼 29센트 짜리 좀 보여주실래요? 미안합니다. 손님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직 8시 반이 되려면 멀었잖아요. 그녀는 의아한 얼굴이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6시 반까지 밖에 영업 안 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나의 말에 그녀는 크게 놀라고 낙담한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보게 되었다. 맨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눈가에 드리워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해 보이는 검은 그늘이었다. 나이는 채 30도 안 된 듯 했다. 하지만 얼굴빛이 몹시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힘없는 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채가 야위인 어깨에 드리워졌고 초라한 회색 웨트 밑에 낡은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저 애들에게 줄 선물을 미처 못 사서요. 그녀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오늘 밤에서야 겨우 돈을 마련했거든요. 그러고는 힘없는 눈초리로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나는 계산 마친 매상금을 봉투에 넣어 봉한 뒤 금전 출락기의 서랍을 확 밀어넣었다. 그리고 쌀쌀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손님 정말로 시간이 없었다. 그녀와 입술임을 버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누가 붙잡기라도 하듯 나는 재빨리 판매들을 빠져나왔다. 야외복 입는 것을 도와주기로 한 린다와 조가 저편에 서서 빨리 서두르라는 눈짓을 보내오고 있었다. 그러나 순간 내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서고 말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웬일인지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듯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얼굴을 돌려 그때까지도 판매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의 시선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리고 나는 그 표정으로부터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깊은 충격을 맛보았다. 움푹 팬 그 눈 그 안에 가득한 슬픔 실로 내 평생 처음 목격하는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힘없이 발길을 되돌렸다. 좋아요 손님 하지만 부탁이니 제발 빨리 좀 골라주세요. 바쁘니까요. 판매대로 돌아온 나는 금전 출락기를 열었다. 그러고는 돈을 넣고 봉한 봉투를 찢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너무나 기뻐서일까 그녀는 어떤 것을 먼저 사야 할지 갈피가 안잡히는 모양이었다. 양말과 리본 추근기판을 번갈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손님 빨리 사시기로 했잖아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미 여섯시 반을 넘긴 시계를 바라보며 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한순간 한순간이 영혼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마침내 그 마지막 손님은 사내아이용 양말 두 켤레와 여자아이용 양말 두 켤레 빨간 리본과 초록색 리본 약간 6달러 95센트 짜리 추근기와 판 두 장을 골랐다. 그때까지의 초조함이란 그녀가 고른 물건들을 종이 주머니 속에 흡사 내동댕이 치기라도 하듯 집어넣었다. 9달러 97센트예요. 여자가 주머니에서 꾸기꾸기 접힌 10달러 지폐를 내밀었다. 나는 번개같은 손놀림으로 3센트를 거슬러주고 재빨리 봉투 위에 합계 금액을 고친 다음 금전 출락기 문을 닫았다. 그리고 여자 휴게실로 미친듯이 뛰어갔다. 시간은 6시 41분 모두 퇴근한 뒤였다.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팽개치고 되는대로 옷을 벗어 던졌다. 숨겨두었던 가짜 손톱을 붙일 시간도 없었다. 빠른 동작으로 콧등에 분을 톡톡 바르고 입술에 립스틱을 살짝 칠했다. 새 구두를 갈아 신는 한편 뒤집어쓰다시피 야외복을 깨어 입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털 외투 한 손에는 머릿속을 진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6시 45분 버스가 린다와 조를 싣고 막 백화점 저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린다와 존은 내 아름다운 빨간 벨벳 야외복을 보지 못한 채 가버리고 만 것이다. 파트너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다지 감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시동을 걸어놓고 있던 그는 운전석에 앉은 채 문을 열어주면서 짜증스럽게 투덜거렸다. 왜 왜 이렇게 늦은 거야 그러고는 난폭하게 차를 몰기 시작했다. 움푹 팬 눈에 초라한 회색 외투를 걸친 그 창백한 여인을 다시 본 것은 차가 신호에 걸려 잠깐 멈춰선 건널목에 서였다. 그녀는 가벼운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지치고 피로한 빛이 싹 가신 그 얼굴엔 한가득 환한 미소가 있었다. 울워드 백화점 로고가 찍힌 포장지로 싼 선물 꾸러미를 마치 갓난아기라도 되는 듯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언제부터 일까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여인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바로 그 순간 이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방금 전 상점에서 나는 한 사람의 초라한 고객을 보았을 뿐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마지막 손님을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 즐겁게 양말을 신어보거나 리본을 머리에 달고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새로 산 추근기에 판을 걸고 음악을 듣는 아이들의 다정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바로 그녀였다. 알 수 없는 이상스러운 감정이 내 몸속을 훑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 묘한 전율은 발끝에서 시작하여 머리 끝까지 뻗쳤고 몸 전체를 온통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옆자리의 파트너에게 이런 느낌을 얘기해주고 싶었으나 결국 포기했다. 틀림없이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비웃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도회장으로 가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니 새로운 감동으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제 와서 그날 파티의 분위기라든가 내가 입었던 빨간 벨벳 야외복 등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억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즈움도 기분이 우울할 때면 아이들을 위해 그 어렵게 산 선물 꾸러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녀의 미소 어린 얼굴이 분명하게 떠오르곤 한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었을 때 기분이 어떻다는 것을 나는 일생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비록 내키지 않는 심정으로 몇 분 정도를 기다려준 것밖에 없지만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나에게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그 초라한 회색 코트의 마지막 손님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운명이라는 것 6월 6월 중순 계절은 초여름이었지만 독일 동부 해안과 덴마크 남쪽 해안이 마주한 그곳은 아직 쌀쌀한 날씨였다. 그날 14살의 크루트와 12살의 마리티는 바닷가에 나가도 좋다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 얘들아 하지만 명심해라. 아직 물이 차니까 수영은 안 된다. 발만 적시고 놀아. 알았지? 네 그럴게요. 씩씩하게 대답한 그들 형제는 늘 가고 나는 해변을 향해 달려갔다. 동생 마리티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쾌활한 성격이었고 반면에 형 크루트는 늘 사력 깊고 신중한 소년이었다. 특히 형 크루트는 인정이 많고 남자다운 의리가 있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담한 행동을 보여주곤 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공경에 처한 생명을 목격하면 언제나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성격이라 집이른 개나 부상당한 새를 종종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먼 길을 걸어 이들 형제가 막 해변에 이르렀을 때였다. 저만치 물가에서 어린 소녀들이 손짓을 하며 소리쳐 울고 있었다.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하인츠 마이에르 씨의 딸들이었다. 크루트와 마리티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거센 파도에 실려 가락잎처럼 오르내리는 노란색 고무부트가 보였고 그 안에는 네 살짜리 헬가가 실려 있었다. 겁에 질린 헬가의 언니가 떠듬떠듬 자초지종을 밝혔다. 여기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보트가 밀려나갔어. 어쩌면 좋지? 어른들은 모르고 계셔? 우리 오빠가 도움을 청하러 마을로 떠났어. 크루트가 고개를 저었다. 마을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45분은 걸릴 것이다.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간 보트는 덴마크까지 반도 더 떠내려갈 터였다. 뒤집혀지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크루트는 재빨리 위도가 구두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동생 마르틴에게 말했다. 넌 저 애들을 달래고 있어. 당황하지 않게 말을 계속 시켜야 해. 마르틴이 말릴 겨를도 없었다. 크루트는 밀려오는 파도를 헤치고 다름질 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갔다. 마르틴은 형의 말대로 소녀들을 달래였다. 한편으로는 시계를 꺼내들고 크루트의 동작을 지켜보았다. 보트까지 헤엄쳐가는 데만 32분이 걸렸다. 가까스로 보트를 따라잡긴 했지만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크루트는 강한 바람을 안고 배를 밀어내며 해안쪽을 향해 헤엄쳤다. 하지만 파도는 맨몸으로 헤엄치는 것도 힘겨울 만큼 거세였다. 마을의 어른들은 도통 나타나지 않았다. 크루트가 바다로 뛰어든지 한 시간 사십여 분 목숨을 건 파도와의 무모한 싸움 끝에 마침내 보트가 수십 얕은 해안까지 밀려왔다. 땅을 짚고 설 수 있을 만한 깊이였다. 무태에 서서 조마조마 기다리던 마르틴가 소녀들이 일제히 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첨벙거리며 보트로 다가갔다. 성공이었다. 크루트가 그 어린 소녀들을 바다로부터 구해낸 것이다. 헬가의 큰언니가 스웨터를 벗었다. 추위와 공포로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동생의 몸을 쌓아안고 해안으로 부축해 끌어올렸다. 크루트는 해안으로 올라서자마자 물의 톱에 쓰러지고 말았다. 지쳐 실신을 한 것이다. 동생 마르틴이 제 옷을 벗어 형의 젖은 몸을 덮어주었다. 얼마 뒤 깨어난 크루트가 동생에게 물었다. 마르틴 그 애들 어디 있니? 언니들이 집으로 데려갔어. 형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조금 더 누워서 기운을 차려야겠다. 크루트가 보트에 다다랐을 때 보트 안은 물의 물의 반쯤 잠겨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보트가 뒤집힐 것 같아 크루트는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마침 근처에 떠다니는 깡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어 헬가에게 건네주며 물을 퍼내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보트 끈을 한 손으로 잡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파도가 세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끈을 입에 물고 뒤로 누워 헤엄을 쳤다. 그러자 보트가 가까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파도를 피할 수가 없어 꼴깍 잠길 때마다 짠 바닷물을 잔뜩 들이마셔야 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보트 뒤로 가서 팔로는 보트를 떠받치고 발로 물장구를 쳤다. 아직도 해안은 멀기만 했다. 기진맥진 힘이 빠졌다. 이제 모두 물에 빠져 죽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실로 하늘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해안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어린 영웅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크루트와 그의 부모들은 이웃들로부터 인사받게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크루트는 내심 씁쓸한 심정이었다. 정작 다른 사람도 아닌 헬가의 아버지가 딸을 구해준 자기에게 한마디도 감사의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헬가의 어머니는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므로 딸의 그와 같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날이 흐를 때까지 헬가의 가족들은 어떤 감사의 말도 건네오지 않았다. 크루트 역시 그날의 기억들을 없는 일로 마음먹기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 크루트 일가는 그곳 해변 마을을 떠나 바이마르라는 독일 내륙 지방으로 옮겨갔다. 세월이 흘렀다. 크루트의 누나가 결혼을 했고 동생 마르틴 역시 가정을 가져 아들 둘을 낳았다. 크루트는 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는 아직 독신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 없이 과묵한 청년이었다. 웬일인지 그는 이성 교제나 결혼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유일한 취미라면 체스를 두며 소일하는 것이었다. 그 실력 그 실력 많은 인근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세월이 더 흘렀다. 어느 날 병중에 있는 크루트의 어머니가 옛날 해변의 고향마을에 가보고 싶다고 소원했다. 고령인 데다가 병중이었으므로 당시 동독정부는 특별히 허가를 내주었다. 그리하여 크루트는 사흘간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었다. 그게 1962년 그 해변 마을에서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우며 어린 소녀를 구해낸지 정확히 20년이 지나서였다. 고향에 도착해 이틀째 되는 날 크루트는 옛날에 그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바위 위에 앉은 그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다. 세월은 흘렀으나 바다는 변함없이 푸르렀다. 그러다 인기적을 느끼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저편에 웬 금발의 미인이 나무에 몸을 기대고 서서 이 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크루트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달랐다. 어떤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그러고는 여자에게 대뜸 자기 소개를 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저는 그루트라고 합니다. 바이마르에서 교사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곳은 제 고향이에요. 20년 만에 찾아왔죠. 아 네 그렇군요. 여자는 조금 놀란 듯 했으나 경계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추억이 많으시겠군요? 물론이죠. 어린 시절을 내내 보냈던 곳이니까요. 두 사람은 신을 벗고 나란히 해변을 거닐었다.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그들은 어떤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 사이처럼 다정해 보였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어울려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나분합니다. 아는 사람들도 없고 크리투가 여자에게 슬그머니 말했다. 저 저 괜찮다며 저녁에 함께 춤이나 주러 가실래요? 여자는 의외로 흔쾌히 승낙했다. 좋아요. 참 아직 자기소개도 못했군요. 제 이름은 헬가예요. 헬가 마이에르. 크리투는 깜짝 놀랐다. 헬가 그러면 옛날 여기서 노란 보트에 타고 있던 그 아이란 말입니까? 20년 전에? 네. 헬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마을에 와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데요. 틀림없이 이 해변을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번째 여길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헬가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단숨에 말했다. 이렇게 만나고 보니 정말 꿈만 같아요. 늦었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크리투와 헬가는 함께 춤을 추러 갔다. 그러나 그들은 한 차례도 춤을 추지 않았다. 이야기만으로도 밤이 짧을 정도였다. 당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헬가가 말했다. 하지만 가끔 그날 바닷가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싶을 때도 많았어요. 헬가의 얼굴이 느닷없이 우울해졌다. 아마 우리 아버지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헬가의 가정사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외체증이 병적으로 심한 아버지는 헬가를 자신의 친딸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가 부정하게 낳은 아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얼굴도 다른 형제들과 닮지 않았다고 우기며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헬가는 어린 시절부터 모진 고통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헬가를 아예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모두 나를 하녀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하녀들이나 다름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고요. 헬가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사실 나는 고하나 다름없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지독한 인간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크루트의 마음속에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감정이 끓어올랐다. 그는 울고 있는 헬가의 손을 끌어다 입을 맞추었다. 헬가 나는 내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결심해 해줘요. 내일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놀란 헬가는 눈물에 젖은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크루트 우리는 만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헬가 우리는 20년 전에 이미 목숨을 나눈 사이에요. 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크루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믿어줘요. 헬가 아직까지 난 단 한 여자도 사랑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첫 여자입니다. 약속합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던 헬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요 크루트 같이 가겠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나도 좋아요. 일생 최대의 모험이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아요. 이튿날 날이 밝았다. 크루트는 마이에르 씨에게로 찾아갔다. 그러고는 그를 불러내었다. 크루트는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하고는 용권을 밝혔다. 헬가를 바이마르로 데려가서 결혼하겠노라고 선언한 것이다. 마이에르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그는 미친 듯이 화를 냈는데 크루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린 소녀를 구하고자 바다로 뛰어들었던 열네 살 소년 시절의 놀라운 용기가 다시 고개를 쳐든 것이다. 아무리 그러셔도 우리들의 결심은 꺾이지 않습니다. 당장 헬가를 데리고 떠날 테니 그리 아십시오. 그들이 바이마르에 도착한 뒤 일련의 정황에 가장 놀란 것은 동생 마르틴이었다. 그는 자기 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토록 신중하던 자기 형이 단 하루 만에 여자를 만나 청혼을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니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대가 옛날에 형이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소녀라는 사실이었다. 크루트에게 찾아온 사랑은 일종의 마술가도 같았다. 그것은 크루트의 성격마저 바꿔놓았다. 매사에 마냥 신중하기만 한 태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변했다. 재채있는 유머 감각도 많이 늘었다. 헬가 역시도 사랑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세상에 대한 믿음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 같은 것이 한결 늘어났다. 1년 후에 그들 사이에 딸 안나가 태어났다. 크루트는 늦게 얻은 아내와 딸이 사랑스럽고 또한 자랑스러웠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고 삶이 즐거웠다. 어느 여름날 일요일 아침 크루트와 마르틴 형제의 두 가족이 크루트 부부의 정원에 모였다. 여자들은 딸기를 땄으며 아이들은 정답게 소극장난을 하고 놀았다. 두 형제는 가족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나무 그늘 아래 편히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헬가가 나타나기까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했어. 아무런 의욕도 없었고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기 조차 귀찮을 정도였지. 그런데 그때 헬가가 내 인생으로 뛰어든 거야. 말하자면 헬가는 내 인생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거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었어. 나는 지금 헬가 없는 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 형 얼굴에 다 쓰여있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다. 마르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25년 전에 한 목숨을 살려낸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거든. 그건 내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야. 운명 그래 이런 게 아마 운명일 거야. 행복에 젖은 목소리로 크루투가 말했다. 그 해의 산타클러스 1961년 12월 23일 저녁 나는 뉴욕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호놀룰루의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간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은 이래저래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바야흐로 크리스마스 시즌의 절정이었던 것이다.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캐럴 크리스마스 카드와 누돌프 사슴 인형이 걸린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산타클러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동네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눈가에 귓가에 서냈다. 호놀룰루로 가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다. 그런데 비행기가 제시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로스앤젤레스에 거의 다 왔을 즈음 반갑지 못한 기내방송이 들려왔다. 짙은 안개 때문에 기체가 로스앤젤레스 비행장에 착륙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비행장으로 가겠노라고 했다. 그러고도 일은 순탄치 못했다. 이후로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들은 원래보다 6시간이나 늦게 온타리오 임시공항에 내려설 수 있었다. 12월 24일 새벽 3시 12분 이었다. 승객들 모두 울상이었다. 그날따라 12월의 추위가 대단했다. 배도 고팠다. 내내 긴장한 탓에 말할 수 없이 피곤했다. 호놀룰루로 가는 비행기는 떠난 지 이미 오래였다. 호놀룰루 행뿐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그렇다 보니 모두들 비행장에 발이 묶인 셈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것만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언제 돌아갈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나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서너 시간이 지났다. 그리하여 아침 일곱시 날이 밝았다. 참으로 꿈같은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다. 비좁은 온타리오 임시공항은 1천여 명이 넘는 승객들로 왁자지걸 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 이었다. 우리 비행기 말고도 로스앤젤레스로 가야 했을 비행기들이 속속 그곳에 내렸던 임시공항의 시설은 엉망이었다. 먹을 것도 몸을 녹여줄 커피도 찾을 수 없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생각이었다. 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한시바피 집에 알려주고 안심을 시켜야 하는데 공중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몇 개 안 되는 전화디로 사람들이 수없이 길게 몰려들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조그만 비행장의 직원들은 그야말로 경황이 없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난감한 사태에 그들은 추위와 허기와 피로와 걱정에 분노하고 고통받는 승객들만큼이나 흥분해 있었다. 무엇하나 바로 되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은 아무데나 주저앉았고 온갖 짐가방들이 공항 여기저기에 널부려져 있었다. 비행기가 안 되면 버스라도 타고 그곳을 벗어나야 했는데 버스의 노선과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린애들은 악을 쓰고 우러댔다. 사람들은 종종걸음으로 우왕좌왕 서성거리며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풍경이었다. 바로 그러던 즈음이다.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드럽고 여유있고 침착한 목소리를 들었다. 자 부인 걱정마십시오. 부인의 짐을 찾아서 때맞춰 행선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예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냈다. 그의 모습은 우리들이 그 난리 속에 잠깐 잊고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브를 여지없이 되살려주고 있었다. 작은 키에 배가 불륙 튀어나온 뚱뚱보 혈색이 좋은 얼굴과 기분 좋은 웃음 머리에는 앙증맞은 모자를 쓰고 그 밑으로는 하얀 머리칼이 부드럽게 물결쳐 흘러내리고 있었다. 게다가 신고 있는 검은 사냥 구두가 또한 인상적이었다. 사슴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눈 벌판을 막 달려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 사람 옆에는 손수 만든 것 같은 손수레가 있었다. 수레 안에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커피 주전자와 각가지 모양의 종이 상자가 보였다. 제가 대신 부인의 짐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쉬면서 커피를 좀 들고 계십시오. 커피를 따라 여자에게 권한 그 사람은 손수레를 끌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어 갔다. 연신 얼굴을 찡그리고 불만을 투덜거리는 승객들에게 그 사람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선사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난리 속에서 용케도 여자의 짐을 찾아서 되돌아왔다. 자 나를 따라오시지요. 라졸라로 가는 버스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자를 버스에 태운 뒤 그는 다시 대합실로 돌아왔다. 나는 홀린 듯이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 부드러운 음성과 미소에 순간 마음이 동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의 조수가 된 것이다. 내가 탈 버스는 한 시간 뒤에 떠날 예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며 승객들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길을 안내하는 등 도움이 되어주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고통스럽고 우울한 임시공항 그 사람은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한 줄기 빛이었다. 아무리 흉하게 인상 찌푸린 사람도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힘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어른들에겐 커피를 권하고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손짓으로 밝은 웃음을 전해주었다. 수레를 끌고 비좁은 실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귀에 익은 크리스마스 캐럴들을 부드러운 파리톤으로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 노래소리는 승객들의 차갑게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었다. 그 와중에 저편에서 작은 소동 하나가 벌어졌다. 어떤 여성이 갑자기 기절하며 쓰러진 것이다. 그는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수레에서 약을 꺼내 여자의 머리를 떠받치고 먹여주고는 담요를 펼쳐 여자의 몸을 잘 감싸주었다. 늘 하는 일처럼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얼마 후 여자가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편안한 의자에 여자를 앉힌 뒤 안정을 취할 말을 건네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척척해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 저 실례지만 여기 직원이신가요? 그는 대답 대신 내게 말했다. 저기 푸른 매트를 입은 아이 보이지요? 마치 부하 직원에게 타이르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보호자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이 사탕을 주고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서있으라고 단단히 일러주세요. 저렇게 서성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간 영영 어머니를 못 찾게 될 테니까. 나는 일단 그의 지시대로 다가가 아이를 타일렀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신분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었다. 여기 직원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요. 좋아서 말입니까? 매년 그랬지요. 12월 이맘때가 오면 두 주일의 휴가를 늘 이렇게 보냈답니다. 이런 계절이면 다른 이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늘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다시금 누군가 공경의 처한이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아 저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군요.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저만 제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보였다. 어린아이는 마구 울어대며 보채고 달래다 못한 여자는 몹시 지쳤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옆으로 비뚜름이 멋지게 고쳐 쓴 다음 나에게 한쪽 눈을 찐끗해 보이거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야 아주 예쁜 아기로군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의 접근에 젊은 여자가 눈물을 닦았다. 오늘 남편과 1년 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샌디에이거 호텔에서 보기로 약속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서 남편이 무척 걱정할 텐데 아직 연락도 못해줬어요. 게다가 아기까지 배가 고파 울며 부채는 바람에 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손수레에서 따뜻한 우유 한 병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여자를 위로했다. 자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될 테니까요. 그는 여자를 데리고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버스를 찾아 나섰다. 바로 내가 타야 할 버스였다. 그리고 여자에게 그녀의 남편 이름과 샌디에이고 호텔 이름을 물어 종이쪽지에 적었다. 부인 걱정 마십시오. 남편분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착 시간을 전해줄 테니까. 여인은 우유 한 병을 다 마시고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를 안고 버스에 오르면서 밝게 웃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가십시오.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자 그는 수줍음 타는 소년처럼 모자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벌써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받았는걸요. 그때 저편에서 또 무슨 소동이 일어났다. 누군가 지쳐 쓰러진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그 사람이 서둘러 돌아섰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선물을 또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더니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 버스를 타고 갈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가 곧 떠날 시간이었다. 아까부터 수고 많았어요. 그가 웃었다. 나도 빙글에 웃어주었다. 그 보답으로 선물을 하나 줄게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 아기 엄마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누군가의 손을 필요로 할 일이 꼭 생길 겁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면 이쪽으로 전화 한 통만 해주십시오. 그는 종이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샌디에이고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 여자의 남편 연락처입니다. 무척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를 걸어 늦게 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선물이라 남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선물이란 말인가. 나는 그렇게 묻지 않았다. 남자의 인자한 미소로부터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행 버스에 올라탄 나는 그 아기엄마가 있는 자리로 갔다. 그리고 밝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저만치 붉은 스웨터를 입은 그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그 해에 춥고 힘들었던 온타리오 임시공항 풍경이 떠오른다. 그 공항 속에서 환한 빛가도 같은 미소를 선사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 해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내 생에 최고의 선물인 베푸는 기쁨을 일깨워준 산타클로스를 그곳에서 만났던 것이다. 산타클로스 이 second 삼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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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érmin